옥상 살리나 보다 옥상 살리나 보다 옥상 살리나 보다 조심 어 살리고 있으면 같아요 기다려 기다려 수사님 기다려 형 사이가요 카우로 좀 견제하고 있어 어 견제만 좀 해줘 이 기도현 3개 어디갔지? 기도현 3개 아직 못잡았냐? 어 잡아봐 일단 기도현 3개 먼저 아 여깄구나 어 여기 시체 이거 있네 이 시체는 뭐야? 어 그거 내가 죽인거 기던새끼 딴새끼 여기 여기 한새끼 있어